잉여멘 로블럭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는 소울게임 오랜만에 해볼건데요 자 오늘 미오님이랑 미아랑 오 리아 어이구 무서워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소울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멘 긴장이 되는구만 어 무서워요 자 자 온걸 환영한다는 내용 소우가 무섭게 말하고 있어 음 음 키를 찾아야 돼요 키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어 키가 없으면은 안되니까 빨리 찾아 저 찾았어요 으아아아아아 제발 어 찾았다 어 4번 키 찾았습니다 위호야 찾았어? 네 전 바로 찾았어요 어깨 어깨 미호야 빨리 찾아 시간이 없어 없는걸 어떡해 어 어떡해 자 찾았어 미호야 아니 어 없어 다 찾았어 없어 여기 하나 남았다 상자 하나 남았어 여기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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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두 탈출했다 다행이야 이게 여섯명인데 키가 다섯개밖에 없었던거지 어 뭐야 이건 뭐야 묶여있어 어떡해 얘들아 괜찮아 나도 묶여있어 뭐야 얼굴이 망할 씌워놨어 난 괜찮은거 같아 왜 괜찮아 어 얘들이 묶여있어 얘들아 안녕 안녕 괜찮은거니 어 머리에 있는 이 폭탄을 풀어야되는거 같아 폭탄이래 이거 으 어 그렇구나 시간 안에 열어야되고 그래 음 오케이 자 일단은 머리에 있는걸 빨리 풀고 열쇠를 집어서 이 방을 나가라는거 같은데 어 빨리 얘들아 몸을 흔들어 흔들어 빨리 풀어야된다고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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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흘리는거야 우리 몸을 흔들어야돼 더 더 흔들어 흔들흔들 흔들흔들 제발 풀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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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멸쇠로 머리에 있는 폭탄 떼고 여기를 문 연 다음에 오케이 오 한 명은 못들어가 한 명은 못들어가 한 명은 못들어가 한 명은 못들어가요 오 와 들어왔어 오 4명밖에 못사는거였네 세상에 세상에 나 오 다행히 우리는 다 살아남았 이건 뭐죠? 로시안 롤렛인가봐 앞에 총이 있는데 게임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앞에 있는 색깔 큐브를 메틀 메틀 메틀을 잘 눌러야지 총알이 안 나간다는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빨리 누르라는 건가요 그 같은데 퀵 어쩌고저쩌고? 뭐지? 저 위에 있는 색깔을 누르는 게 아닐까? 총 위에 있는 색깔을? 그치? 너무 간단하죠? 뭐야! 너 뭘 누른 거야 도대체! 구독! 구독! 미 얼굴이 빵꾸에 빵꾸가 났고요 ㅎㅎㅎㅎㅎㅎ 저 안에 있네 어... 이거는 음... 이 앞에 있는 건 사람인 것 같은데요? 이 사람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? 이 열쇠를? 열쇠로 이 수갑을 풀어줘야 된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간 안에 빨리 저 앞에 톱니바퀴가 막 오고 시간 안에 온 애보다 예 내가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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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 앞에 저 앞에까지 달려가야 되네 전ibet happy 요기 키가 있나 봐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시작!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밀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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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蜂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제발 야아 뛰어뛰어 뛰어뛰어 제발 빨리빨리 자 무는 두개 뿐이야 한명은 죽어 키 두개 남았고 모르는사람 이겨야돼 클릭을 정확히 해야된다구 미효야 하늘에도 보고있지 꼭 살아나올 나갈게 저희들 저희들 죽음을 알릴게 내가 아 구경이다 알았어 오케이 자 이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건가? 어 됐다 호호 정말 다행이야 좋아요 어 뭐야 뭐야 최후의 1인인가? 자 김미야 미안하지만 난 내가 살아 돌아갈게 이건 안돼 너 여자친구 있어? 아니 없으니까 내가 살아 돌아갈게 생겼어 생겼어? 언제? 방금 그게 누군데? 나 자신이야 나는 뭔데 그럼 날 살려줘야지 아니 미안하지만 나 혼자 살아 돌아가서 새로운 너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거야 사랑했다 사랑했다 자 최후의 승자인데요 여기서 한 사람만 살아 돌아갈 수 있고 네 안달려줍니다 네 안달려줍니다 자 뭐지? 색깔을 맞추는거에요? 블랙 제발 블랙 아 안돼 나한테 아까 놀고있어 화이트 아 뭐해 화이트 화이트 아 아 아 블랙 아 니아야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색깔을 맞추는거였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최후의 소우게임의 승자가 된 이녀맨 얘들아 미안하다 나 혼자 사러 돌아갔다 행복하게 살게 고마웠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소우게임 해봤는데 재밌었던거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안녕히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